안녕하십니까 최원호 형제입니다 저는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군인 복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주간 기쁜 소식 신문이 10만 성도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정말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선교회에 대한 인식들을 정말 참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6년도부터 기성교회 목회자들에게 신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 수진을 거절한 몇몇 기성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2년 넘게 꾸준하게 매주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한 기성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교회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이름으로 좀 바꿔서 신문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저희 신문사로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듯이 저희도 보면은 매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도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신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데 내가 근무하는 미군부대 장병들도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부대 근무하는데요 함께 일하는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부대 부대장을 찾아가서 칸타타를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좋은 답변을 받았고 저도 이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장님께 설명을 쫙 드리니까 부서장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이건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통신상급부대가 있거든요 통신상급부대에 보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하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보고서를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영관람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통신부대 장군 부대장님께 보고를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저희 부대장님도 너무 저게 좋아하시면서 야 많이 가자 많이 참석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전이 있죠 그런데 공연을 얼마 안 앞둔 상태에서 갑자기 미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갑자기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목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일이나 싶어서 부대장님을 찾아가서 강국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부탁을 했는데도 일정이 도저히 이 일정밖에 없어서 안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사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한테 내가 메일을 직접 보내가지고 한번 참석하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명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더욱이 저희 부대에서도 연말이니까 행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 관람은 부대 주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연 얼마 안 앞두고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자 제 마음에 막 그런 마음까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형제 자매님들이 아니야 최형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고 특히 이제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 저희 상황실 총괄 해주시는 지수원 장로님께서도 제가 약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최형제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에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 말씀이 딱 이렇게 그 말씀을 쭉 읽는데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제가 복음으로 제가 영광받고 제가 막 이렇게 좋은 그런 것들은 취하고 싶지만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에 생명을 던져서 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조금만 부끄러움 당하는 거 이거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취소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미 그때는 버스가 다 신청된 상태였거든요 버스를 타고 혼자 버스 타고 가서 혼자 내려서 저 혼자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이 일을 하자 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음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거의 그날 전날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희 연합사 부대에 통역병이나 지원해주는 근무지원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그 근무지원단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대장님 전화를 급하게 막 찾아가지고 부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대장님께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소개를 드리고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대장님께서 흔쾌히 그래 내가 신청자를 한번 모집해 볼게 근데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다 이제 워낙 다음 날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다음날 부대 운영이 있으면 갑자기 공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날 부대 운영이 집중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대 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공연 목요일날 출발 날이 돼가지고 버스가 이제 부대 앞에 딱 서 있고 제가 이제 앞에 딱 서 있는데 시간이 딱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부님들도 막 버스에 올라타시고 병사들도 막 버스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딱 이렇게 일산 공연장으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인원을 헤아려 보니까 이제 22명이 버스에 타서 공연장을 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이제 다 접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싶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이제 초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좋은 자석을 다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대원들은 다 좋은 자리에서 봤어요 너무 좋은 자리에서 보니까 다들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간부님은 저한테 난 클래식 공연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오페라 뮤지컬 또 메시지 또 합창으로 쫙 연결되어 가는 그런 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그 아내랑 함께 오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한 병사는 저한테 흔히 듣던 크리스마스 음악이 이게 오페라 곡이나 뮤지컬 곡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놀랍다고 저한테 소감을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박옥수 목사님의 저서 마음밭에 서술을 한 곳씩 다 주셨잖아요 저희 부대원들도 다 그 책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책을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사들은 자기들끼리 야 여기 중독 그 편 있잖아요 야 너 이거 게임 중독이잖아요 너 이거 꼭 읽어봐야 돼 막 서로 막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버스 안이 진짜 막 너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버스 안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진짜 제가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작지만 기쁨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싶으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칸타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부대에 되게 힘있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아마 일상공연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번 1군단에서 천명의 장병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매 공연마다 250명씩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군단장님께서 작년 공연에 사복을 입고 공연에 오셨어요 근데 너무 감격하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칸타타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야 우리 천명 보내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상공연에 이제 천명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보셨겠지만 그 군복 입은 그 장병들이 다 그 마음밭에 서서 책을 가지고 막 목사님 사인을 받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막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병들이 막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걸 보면서 그 1군단장님께서 박옥수 목사님께 감사패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또 목사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군 그 미군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영어로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레죠 화요일 날 천안 공연에 평택의 미군부대에서 미 8군 부사령관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요 또 KBS 일요일 날 공연에는 저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십니다 정말 이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미군부대 장병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또 저희 마침 2부 영어회배 생겼잖아요 이 2부 영어회배까지 연결이 되면서 정말 미군 여기 와서 고생하는 미군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너무 소망스럽고요 그리고 또 그 군부대에 참 마인드 강연도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해질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에서 참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소망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녀님들께서도 저희 군부대 장병들이 참 칸타타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려고 간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